야,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졌다니까요. 맞아요, 아버지 진짜 멋있다니까요. 우리 늑아버지 멋있다. 아주 말만 들어도 홀딱 반하겄다. 반하긴 무슨... 근데 지금 그게 중한 기억. 문세프 등짝을 다 지졌다는디. 맞아, 맞아. 지져? 문세프가? 응. 등판을 다 지지게. 어? 아버지! 뭔데, 부엉? 아이고, 괜찮은겨. 아니에요, 그냥 살짝 뗀 거야, 살짝. 아, 그래, 세상에. 야, 인마. 조용히 집에 가서 집만 가져오라 그랬잖아. 아니, 어떡해, 그래. 마을 사람이 다 같이 걱정해주면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우리 가족인디. 알지, 하나. 명승모 씨, 화상치료하러 처치실로 오세요? 아, 어떡해. 반이들. 많이 아프겄네. 눈세프면 몸이 좋구먼. 굉장해, 굉장해.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엄청 따갑겄네.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빨리 나 가요. 미안해, 미안해. 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가!